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 세번째 책, Next Reading 이란 책입니다 제가 책을 세 번의 책을 쓰고 나서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제 책이 나왔습니다 제 책은 이런 책입니다 라고 소개해 드린지가 없는데요 오늘 제 세번째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Next Reading 이란 책은요 제가 책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왔고 또 어떻게 읽어왔고 그리고 이렇게 독서를 하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이 펼쳐지더라 라는 방법을 제안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독서법에 대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내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세번째 책, Next Reading 을 읽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이 좋은 독서를 하실 수 있을 것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마차의 모습이 나오죠 이 당시에 굉장히 가장 많이 타고 다니던 운송수단이 바로 마차였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차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 당시 사람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빠른 마차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진을 딱 보시면 마차의 모습이 더 뒤에 차체가 더 커지고 앞에 말이 조금 더 많이 달린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차에서 꼭 말이 있어야 되나? 마차가 말이 본질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바로 칼벤츠 입니다 칼벤츠라는 말 조금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칼벤츠 맞습니다 이 칼벤츠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칼벤츠라는 사람은 이 마차의 분질이 말에 있지 않고 운송,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에서 말을 떼버리는 생각을 하죠 이게 초창기에 칼벤츠가 만드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뒷부분에 바로 엔진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 없이도 굴러가는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있는 벤츠 자동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더 어떤 마차의 원인이냐는 그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마차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빠른 마차라는 대답을 했지만 그것의 본질을 꿰뚫고 그 본질을 바라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또 어마어마한 불을 추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다 아시나요? 올드보이? 이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최민식이라는 배우죠 그 다음에 조승우라는 배우가 두 명이 나옵니다 조승우가 최민식을 가둡니다 가두는데 10년 동안 가둬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민식이 그 공간을 탈출해서 조승우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를 가뒀기 때문에 복수를 하러 가는 거죠 그렇게 최민식이 딱 이제 조승우를 마주쳐요 마주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최민식이 물어봐요 넌 나를 왜 가뒀냐 정말 궁금하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10년 동안 독방에 갇히니까 그리고 10년 만에 겨우 나왔어요 넌 왜 날 가뒀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조승우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너가 10년 만에 내가 왜 너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승우가 최민식을 가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왜 가뒀을까가 아니라 10년 만에 내가 너를 왜 풀어줬을까가 옳은 질문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민식 입장에서는 야 갑자기 어떤 모르는 사람이 날 가뒀네 그리고 내가 나오게 됐어 아 이제 이 사람 찾아가서 복수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승우가 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민식은 자기가 탈출했다는 생각만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 모르고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탈출하게 됐고 이 사람과 복수해야지만 생각을 하니까 조승우가 풀어줬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왜 10년 만에 풀어줬을까 라는 생각을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최민식이 어? 이 사람이 왜 날 가뒀을까? 라고 질문을 할 때랑 이 사람이 왜 날 풀어줬을까? 라고 했을 때 답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잘못되면 답도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본질을 깨뚫는 질문을 아주 잘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옳은 정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독서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성장일기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책을 요약해주는 뭐 그런 포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을 제게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냐 독서법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질문인가 책을 어떻게 읽는가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떻게 라고 묻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책을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읽은 책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리고 또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독서법 책들이 다 이 세 가지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어떻게 책을 골라야 될지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책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읽어왔던 혹은 갖고 계신 독서법에 대한 책을 보시면 아마 이 세 가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된 질문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고를지 어떻게 많이 읽을지 어떻게 잊어버리지 않는지 이게 과연 우리가 독서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닿아 있는가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리딩이 이렇게 물고기 연못을 보는 거라면 이제 우리가 독서의 본질을 좀 마주해보자 정면으로 바라보자 라는 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어요가 아니라 책을 읽어서 어떻게 살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야지 우리는 제대로 된 독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어떻게 책을 골라야 되고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책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결국은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얼마나 좋은 책을 잘 골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독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 책을 읽어서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이게 본질적으로 궁금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성장일기 구독자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최다 독자상을 3년 연속으로 1등을 합니다 왜 4년 전인데 3년 동안 1등이냐 1학년 때는 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고 제가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최다 독자상을 받아서 3년 연속으로 1등 2, 3등은 매년 바뀌었습니다 제가 매해 시상식에 갈 때마다 2위와 3위는 사람들이 늘 바뀌었는데 1위인 저는 항상 그대로 있어서 저희 학교 도서관의 직원들이 저를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각인이 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책을 주제로 하는 제 블로그 현재 이유 숫자가 3만명이 넘고요 또 네이버 밴드 페이지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 페이지는 8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밴드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성장일기 구독자 수가 지금 2만명이 넘고 팟빵이라는 오디오 플랫폼 기업에서 전속 크리에이터 ES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의 SNS 중 하나인 브런치라는 플랫폼에서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구독자 수는 8천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독서를 통해서 이뤄낸 결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콘텐츠들이 책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책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로 얻어낸 것들이란 겁니다 뭐 상도 그렇고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그렇고요 또 팟빵 ES 크리에이터 이것도 전부 다 제가 독서를 통해서 이뤄낸 결과물이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냐 제가 거의 하루에 한 것이 매일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늘 물어봐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물었던 질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수 없느냐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의지 모두를 시간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냐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하는 것을 내 의지 노력의 문제가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냐고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냐고 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냐고 고려하는 그 순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 책에 대한 독서는 독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미 거의 절반 이상 저는 한 80%까지 80%는 결정된다 무슨 얘기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리딩으로 리드하라라는 이지성 작가의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때 사회 전체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막 불었거든요 그래서 인문고전을 막 읽어야 된다 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문고전을 좀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많이 이제 읽을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을 보면 뒷부분에 그 10년치 그 인문고전 독서 리스트 나와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봐라 라고 이제 이지성 작가가 직접 권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읽어봤죠 그 추천도서를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일단 제가 이제 한 4년차인가 6년차까지 읽다 이제 말았는데 그 인문고전 리스트들에 나온 책들은 대부분 뭐 이런 책입니다 뭐 서양의 막 뭐 국부론 뭐 마렉스 자본론 뭐 우리나라 책은 뭐 상능유사 바래고 뭐 이런 책들이에요 내가 경영학과생이기도 하고 뭐 역사에 그렇게 큰 관심도 없고 뭐 과학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도 없는데 그런 부류의 책을 그런 부류의 책을 억지로 읽으려다 보니까 첫 번째는 책이 책이 잘 읽히지 않고요 또 책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거 읽어야지 하면서 꾸역꾸 읽었지만 제가 읽다가 제가 읽다가 결국 든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내가 이걸 왜 읽고 읽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 독서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추천도서 뭐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대학에 어느 기관에 추천도서 리스트를 보시고 거기서 좋은 책들을 보실 텐데 그 추천도서 리스트가 여러분들의 독서를 망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추천도서 리스트를 너무 맹신하지 마라 실제로 뭐 그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 유튜버 저도 포함입니다만 뭐 네이버 블로거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추천하는 책 중 상당수는 대부분 이제 광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본인이 좋아서 책을 추천하는 경우도 많지만 영향력이 큰 그 인플루언서를 일수록 뭐랄까요 그 출판사에서 광고 제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돈을 받고 그 책을 이제 뭐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소개를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추천하는 그 추천도서가 정말 좋은 책인 것이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무작정 무작정 의사용 좋다라고 읽으면 광고에 속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광고 읽지라도 여러분들 그 리뷰를 다 들으시고 이게 정말 좋다라고 하시면 뭐 읽어보시면 하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천도서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생각으로 읽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그 독서는 오래하지 못하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게 뭐 항전벌 추천도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책 읽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책 읽고 이런 게 쭉 있었는데 그 리스트들을 쭉 꾸역꾸역 읽어 나가느라고 얼마나 그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을 보냈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독서는 지속할 수도 없고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끝까지 읽을 수 없죠 책을 왜냐면 그 시간에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독서는 그 여러분이 책을 고르는 시간 청해진다 즉 여러분들이 책을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책에 달린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 노력과는 별로 상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어 내가 이걸 끝까지 읽을 읽는 책을 고르는 방법은 그의 이제 5단계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서점에 직접 가시는 겁니다 저는 서점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서점에 가서 도서관도 괜찮습니다 도서관에 서점에 가서 쭉 제목을 보고 눈길이 가는 책을 이제 고르시는 거예요 뭐 눈길이 가는 책이란 건 뭐냐면은 표지가 예쁠 수도 있구요 제목이 끌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도 괜찮습니다 눈길이 가는 책을 일단 찾는 거예요 그 눈길이 가서 어 이거 뭐 되게 궁금한데 라는 책이 있으면은 그 목차를 이제 펼쳐보는 겁니다 목차를 뭐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있죠 그럼 그 목차를 쭉 보시면서 야 이 부분은 되게 재밌겠다 라는 부분을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그 페이지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아마 페이지가 뭐 많아야 제가 봤을 10쪽 그것보다 아마 보통 적을 텐데 가장 재미있을 걸 예상되는 그 부분을 찾아가서 목차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읽은 부분이 정말 인사이트가 있다 또는 정말 재밌었다 라고 하시면은 그 책은 아마 끝까지 읽으실 수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독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 누군가 추천한 도서를 하면은 어 혹은 그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펼쳐 읽었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 별로 지루하고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인사이트도 없어 이러면은 그 책은 아마 끝까지 읽으셔도 별로 재미를 못 느끼시거나 크게 인사이트를 배우실 수 없는 책이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궁금한 부분 가장 재미있을 걸로 생각한 부분을 펼쳐서 읽어봤을 때 그 부분에서 별 느낌이 없으면은 아마 그 책은 처음부터 다 읽더라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내게 의미가 생기거나 뭐 굉장히 인상을 주는 그런 책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5단계 방법으로 한번 책을 골라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독서력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굉장히 그 책은 굉장히 즐겁게 읽으실 수 있고요 그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어 지금까지의 독서법은 어땠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뭐 여러분들의 독서 행위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첫 번째 책을 고르시겠죠 그 다음 그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뭔가 막 배우고 막 느끼겠죠 그리고 다른 책을 읽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독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책을 몇 권 읽었냐 이렇게만 생각하시니까 책을 고르고 읽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책을 또 다시 읽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책의 권수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 주위에 보시면은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삶이 유별난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독서가 조금 잘못된 방향을 갖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이 자본주의 사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노동자 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노동자 계층과 좀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자본가 계층입니다 이 자본가 계층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산수단이라는 것은 뭐 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창출되는 뭐 무언가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본가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본가라고 부르는 거고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뭐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소비자와 생산자입니다 소비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주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생산자는 어떤 사람이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래서 이 소비자와 생산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생산자는 뭔가를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팔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 수 있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소비자와 생산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바로 플랫폼 사회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대체 뭐죠?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차 승강장이죠 지하철 승강장 기차역 이 플랫폼이라는 걸 잘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자판길도 있고요 시계도 있고요 뭐 상점 뭐 그리고 표를 파는 곳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여기서 행위를 해요 그 행위는 뭐 아까 말했던 소비자와 생산자 이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근로자와 자본가의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 플랫폼 사회다 이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해도 다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기차역에 광고판을 하나 다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이 광고판을 달아주게 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가 독서를 어떻게 할지가 나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근로자와 노동자죠 노동자와 자본가가 살아가는 사회고 또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는 사회고 그리고 플랫폼 시대 플랫폼 사회라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독서를 해야지만 뭐 훨씬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힐튼이라는 호텔 아시죠? 굉장히 좋은 호텔이죠? 힐튼 호텔의 시가총액이 300억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 300억 달러가 있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힐튼이라는 기업을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개시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아마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비앤비 이거는 호텔이라든지 빈방을 공유해주는 서비스라는 회사죠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객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힐튼은 굉장히 많은 객실을 갖고 있지만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하나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기업 가치를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1,017억 달러입니다 힐튼 호텔은 300억 달러 호텔을 무수히 갖고 있는 힐튼 호텔 보다도 호텔방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에어비앤비가 3배 이상이 비싼 겁니다 호텔이 없는 기업이 호텔 가장 많이 없는 기업보다 훨씬 더 비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호텔방을 갖고 있지 않아도 호텔로도 할 수 있고요 또 그 회사의 가치가 호텔방을 정말 많이 갖고 있는 회사보다도 훨씬 더 비싼 시대 이런 이유가 다 뭐죠 아까 말했던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또 여러분들 아마 그 월세 부동산 월세 수익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피스텔 이라든지 아파트에 같은 거 투자하셔가지고 월세를 받으실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 가시면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에 이제 가면은 그 그 굉장히 가입자 수가 많은 카페들이 있죠 100만이 넘어가는 그런 카페에 가서 이제 딱 메인함을 딱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가입한 카페 중에서 그러면은 메인에 덕치덕치로 광고가 붙어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 광고 하나 붙이는데 적게는 수십만원이고요 많게는 수백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것보다 이런 온라인 카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닌가요? 오피스텔은 관리해줘야 되죠 또 중개 수술을 나가죠 뭐 청소도 해야 되죠 뭐 건물이 낡으면서 뭐 감가 생각도 되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카페는 시간을 가면 갈수록 회원 수는 늘어나고요 뭐 딱히 중개 수로 지출할 것도 없고요 뭐 관리에 어려움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서 뭐 매달 월세를 받는 거나 여기서 매달 광고를 받는 거나 결국에는 똑같은 월세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지향해야 되는 건가요? 이걸 사면 기본적으로 2억 3억 아무리 싼 걸 사도 그렇죠 오피스텔 한 채 하지만 이 카페 만드는 데 여러분들 뭐 돈이 드나요? 마우스 클립 몇 번이면 카페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지향하셔야 될 거냐 그런 거죠 내가 2, 3억을 투자해서 막 투자에 실패할 수도 없는 실패할 수도 있는 실패 위험이 큰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오피스텔 같은 거에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무자본의 내가 시간과 약간의 노력 그리고 약간의 뭐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어떤 거를 하셔야 되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걸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카페를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무자본인데 내가 시간만에서 얼마인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힘들게 몇 년 동안 차고차고 쌓아둔 돈을 오를지 떨어질지 공시될지 않을지도 모르고 투자한다 누가 봐도 위험한 투자죠 그래서 여러분의 독서를 한번 되짚어보자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제가 한번 쭉 보여드렸죠 자본과 근로자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플랫폼 사회 여러분의 독서 여러분이 하신 독서라는 행위는 생산자적 행위입니까 소비자적 행위입니까 내가 책을 사서 읽어요 돈을 썼어요 돈을 벌었어요 돈을 내고 책을 사죠 소비자적 행위는 일단 그렇죠 또 이제 그 책을 읽고 내용이 좋을 수 있죠 인사에 더 주실 수 있습니다 뭐 거기서 딱 끝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또 사서 보는 겁니다 한번 빌려서 보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생산하는 행위는 아니죠 결국은 난 소비자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소비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행위를 할 때는 소비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시간이든 내 돈이든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즉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냐 당연히 생산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생산자로 거듭나야 되고 생산자적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넥스트리딩이라는 책을 쓰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소비자적 독서를 하지 말고 생산자적 독서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산자적 독서를 할 것이냐 이 플랫폼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플랫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는 거나 카페 같은 SNS에서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비용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음 훨씬 더 쉬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독서는 넥스트 리딩이라는 겁니다 넥스트 리딩은 이제 제가 그 만든 건데요 내로우 리딩 뭐 익스펜션 리딩 엑스포트 리딩 트랜스믹 리딩 해가지고 좁은 분양을 깊게 읽고 다양한 분양을 넓게 읽고 또 그 읽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추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나의 독서 내용들을 전송하라 라는 의미의 넥스트 리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독서를 하시면은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제가 이렇게 넥스트 리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과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 내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글을 막 써가지고 그 뭔가 컨텐츠를 생산이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블로그가 돼 있죠 블로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의 뭔가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올려드려요 그러면은 그 책이 궁금한 사람들이 제 컨텐츠를 소비하게 됩니다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소비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저는 네이버에서 이제 광고를 붙여서 저한테 광고 수익을 주는 거죠 사진으로 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책 표지 사진하고 내 얼굴 혹은 책만 책의 주요 내용을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장 올리고 두 장 올리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를 좋아해주는 그 팔로워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출판사에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런 책을 출간을 했는데요 어 혹시 이거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거 그런 제안이 오면은 책만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책과 함께 뭔가 광고 비용 컨텐츠 제작 비용을 함께 이제 제안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제 팔로워의 크기에 이제 비례해서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책과 함께 찍은 사진 이거면 충분히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유튜브처럼 영상으로 내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내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카카오 브런치 같은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글을 이제 하나씩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좋은 글이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글과 네이버에서 말하는 좋은 글이 과연 같을까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흔히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잘 읽히고 굉장히 문장이 수려하고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이런 글을 좋은 글에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이버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 좋은 글은 어떤 글이냐면은 1페이지에 노출되는 글이 좋은 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글을 쓰더라도 네이버에 엄청 수많은 블로그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쓴 글이 저기 검색 결과에 99페이지에 있다 이러면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좋은 글 써도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떤 글로서 가치가 있나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좋은 글이란 뭐냐면은 상위에 노출돼서 상위에 노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글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어떤 글을 과연 1페이지에 상위 노출시켜주는지 이것을 먼저 고민하셔야지 내가 네이버에서 좋은 글 쓸 수 있고 내가 만든 컨텐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무작정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글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을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좋은 글을 쓰시면은 여러분들의 글이 컨텐츠로서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글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으로 내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아직 그렇게 팔로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책의 내용을 이렇게 뽑아 가지고 책의 주요 내용을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컨텐츠를 계속 볼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넥스트 리딩을 사설 읽으신다 이러면 넥스트 리딩에서 좋았던 부분을 딱 이렇게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은 책의 내용이 딱 올라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 책이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면 좋아요 누르겠죠 여러분들이 올리신 사진이 되게 좋다고 느끼면은 좋아요 누르겠죠 여러분들이 팔로우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팔로워들을 모으면은 점점 이제 100명도 되고 10명도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SNS 가치가 올라가고 SNS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궤도에 오르면은 누군가는 이제 거기에 올려 줬으면 하는 마음에 컨텐츠 제작비용을 주면서까지도 부탁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유튜브를 여러분들께 이제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냐면은 일단 얼굴 공개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 나는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게 뭐냐면은 제 순장앱기 영상을 쭉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제 나오는 영상도 있고 제가 나오지 않는 영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오는 영상도 있고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카메라도 없어도 돼요 카메라 없이도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꼭 카메라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카메라 있어야지만 유튜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내 얼굴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카메라가 안 나와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가지고 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인터넷에 가시면은 저작권이 없는 영상들이 있어요 아무나 쓸 수 있게끔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사용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영상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셔서 수익을 창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 저작권이 없는 영상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나올 필요도 없이 유튜브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지 않는 경우 뭐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은 제 거 나오지 않고 뭔가 막 애니메이션으로 설명하는 영상들이 있죠 굳이 얼굴이 공개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카메라로 찍는 경우 카메라 찍으면 여러가지 조명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카메라 화실에 따라서 영상의 퀄리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난 그런 거 잘 모른다 카메라는 지식이 난 없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애니메이션으로 뽑으셔도 돼요 제 지난 영상 보시면은 손이 나오면서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 카메라를 잘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세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남의 영상으로 이 사이트 www.paxels.com 여기 들어가시면은 상업적인 이유로 사용하셔도 되는 조작권이 없는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카메라에 대한 지식 없어도 내 얼굴이 안 나오고도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넥스트 리딩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글이든 사진이든 영상이든 뭔가 남기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 성장 읽기를 보신 구독자 분들이니까 제가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짧은 영상도 올리고 긴 영상도 올리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영상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 그럼 영상의 내용을 쭉 치면은 그 컨텐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올리는 거예요 블로그에 그럼 그게 내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내 블로그라든 내 인스타그램이 조금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내가 운영하는 그 SNS가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그걸 통해서 수익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의 컨텐츠가 생기고 나의 플랫폼이 생기고 내 삶이 변화하는 넥스트 리딩을 하시면은 아까 말했던 뭐 일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뭔가 소득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들은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소득도 생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넥스트 리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혹시 책을 읽으시고 혹은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그리고 또 제 성장일기간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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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